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보금운동의 플랫폼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빌리뽀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빌리뽀스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보금의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가 있는가 보금의 영향력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금이 주는 기쁨 보금이 주는 기쁨 보금이 주는 기쁨을 체험한 적 있습니까 돈이 주는 기쁨은 많이 체험하죠 돈 많이 주면 기분 좋고 기쁘고 돈 없으면 슬프고 돈에 좌우되지만은 보금이 주는 기쁨 보금이 주는 기쁨을 체험한 적 있는가 보금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고 간빡하며 눈물 흘린 적 있는가 보금 때문에 여러분 단 5분이라면 묵상해 보세요 보금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었는가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한 시장생활입니다 보금이 주는 기쁨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보금 운동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이 말씀은 이런 현장 변화의 열매 보금이 주는 기쁨을 누린 자들이 삶의 현장에 영향을 입힌 그래서 맺힌 열매 열매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의 역할을 했는가 신약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보금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자 로마에까지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입혔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보금과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의한 다리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적 전도 방법의 모든 전략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전략 이게 다 사도행전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 운동의 핸드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보금운동 생명운동의 숨겨진 보아다 그리고 플랫폼이다 보금주의 신학자 종원 스타트 목사님은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하면 신약은 대단히 미약했을 것이다 많이 빈약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성령이 오신 사건 교회의 탄생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전도와 성교의 여정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계기 바울이 사도가 된 개인 경위 뭐 이런 것들 서신서 내용에는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균 또 사도행전을 뭐라 그랬냐 광대한 보물이다 그랬어요 보물이다 이 사도행전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역사가였어요 그리고 신학으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고급 헬라를 사용했어요 누가 보금 또 사도행전 또 아주 헬라 중에도 고급 명호를 그렇게 사용했고 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의사답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유행 중에 합류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야말로 그 곁에 있으면서 주치의 역할을 그렇게 했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현장 변화에 역사를 함께한 동력자요 또 인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쫙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금서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의 전도와 성교행적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플랫폼 즉 발판과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소가 부활이라는 영적 콘텐츠 보금비 콘텐츠 이게 없으면 현장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삼오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보금서가 예수님의 지장사액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부활성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천상사액이다 예수님이 33세까지 지상사액 했지만 성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천상사액을 계속해오고 계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이 성천 안 하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성천 안 하고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그 갑원들 그 세계에서 다 몰려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지금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또 한 번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계속 문제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 다 하시고 성천하시고 내가 가면 보호사 성령 보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해주겠다 시공간 초월한 이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겠다 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랍박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미나게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찬포금의 진리 위에서 모든 삶 모든 사역을 다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영적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만이 흔들림 없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보금의 핵심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경 66권 요약이에요 66권 요약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도연경 강의를 통해서 영계 모든 성들 3속에 보금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내려지고 현장의 정인의 체질으로 변화되는 그런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삶운동 있죠 삶운동 스타트만운동 이 사천망대운동 이사들치운동 이것이 이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아시고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그리스오입니다 일질이들 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그레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쳐 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먼저 선 그리 있다고 밝혀주세요 내가 먼저 선 그레는 이 누가가 먼저 선 그리 뭐냐 누가 보금이에요 누가 보금 누가 보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싹 다 후세로 기록을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고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보금의 뭐냐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속편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 모두 다 당시 로마의 고위관리로 추정되는 대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요 대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것은요 누가가 처음에 선 누가 보금에서는 대오빌리를 향해서 대오빌로 각하여 그랬어요 각하여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대오빌로라는 사람이 엄청 높은 지위 각하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일 엄청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도 거기에 글만던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하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대오빌로의 영적 성장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영적 성장이 그만큼 되어져서 누가 보금을 설 당시에는 대오빌로가 초신자 그야말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누가가 대오빌로의 영적 성장에 건립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글을 쓴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왜 모든 사람들이 대오빌로 각하라 하니까 자기도 각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는 대오빌로가 영적 성장을 많이 한 성숙해진 그런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 영적의식을 가지고 각하라는 호칭을 뺀 거예요 그래도 될 정도로 이제는 각하라고 하면 거리가 멀 서로 관계가 어색할 정도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오빌로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의식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한 가족이다라는 표현이지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3.1조를 그렇게 통해서 새가족이나 장단기 결정자들을 지금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낯설지요 하도 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왔는데 뭐 아무 선수도 모르죠 찬양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낯선고 앉아있죠 장기 결정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에 왔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험 들었던 사람이요 시험 들었던 낙심했던 상처 입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착을 못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요 이 장단기 결정자나 새가족 왔을 때 첫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주 사실적으로 용어를 접근했듯이 3.1조 이 새가족 3.1조들은 새가족들 왔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맞추어서 말 한마디라도 생각 없이 던지면 안 돼요 내 마음껏 하면 안 된다고 제가요 이 부산 사람들이 좀 셉니다 말투가 세고 직선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껏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대 배려한다든가 상대의 상상을 관심 별로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게 그래서 부산 내려가면요 내가 한 40년 서울 살다 보니까 부산 내려가면 싸우는 것 같아요 이 바닷가 쪽은요 소리가 다 커요 왜냐하면 파도가 많이 치니까 이 풍랑 소리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하는 거지 문화가 돼 버렸어요 전부 소리가 다 커요 대구만 와도 좀 적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 쪽은 새거든요 말을 막 그렇게 막 생각 없이 던진다고요 내가 볼 때 혹시 또 이거 새가족 EBS 요원 중에 부산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걱정돼요 말을 그렇게 막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걸 아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뭐 생각하거나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부산 시집 와가지고 우리 부산에는 막 막 그냥 바로 막 직선 타잖아요 직선 막 막 호나가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집안 이렇지 않다고 말 한마디 한불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언니에게 너 왜 그래 어리석어 그렇게 말했다고 문장구가 3일 동안 밖에 안 나왔대 어리석 너 왜 그래 어리석냐 이 말을 우리 부산은 노래예요 노래 그 정도로 근데 그 말은 어리석다는 그 말은 자존심 상해서 문장구가 밖에 안 나왔대 내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웃긴다 그게 무슨 상처받아들이냐 그 정도로 문화가 다릅니다 그 정도로 이 집안 이 같은 서울이라도 그렇고 문화가 달라요 내가 이 텔레비 라든가 스포츠라든가 텔레비 방송이라든가 보면요 좀 세게 나오고 막 운동선수 등에다 막 세게 나오고 가면 경상도가 꼭 피가 있어요 그 피가 거의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잘 보세요 처음 부산 사람들이 잘 보시라고 거의 다 부산 사람들이 많아요 경남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세거든 그러니까 정치 LG 삼성 다 부산에서 시작됐다 부산에 LG 삼성은 설탕공제1재당이라고 시작했고 LG는 럭키 검성사 적기 치약부도 시작했고 우리 부산에 다 있는 거예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볼 때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사역하면서는 굉장히 절제되어 그래서 한동안 상담 교육 다 받아야겠어요 EBS 요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브로치 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막 해서 세가지고 상처 주잖아요 살아온 문화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회라든가 각 구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청년회라든가 대학부 중고등부 모임은 포럼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포럼이 문화 잖아요 그런데 포럼 또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들었다 하니까 포럼이 부담된다고 너무 아파 포럼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요 포럼 하지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은행 못 받은 사람들은요 포럼 자체를 듣기는 좋아해도 말하라면 부담스러워해요 자꾸 말 안하고 말하세요 다음 순서입니다 말하세요 안 나올 거래요 안 나오는데 그냥 안 나오는데 소리 안 해요 조용히 안 나와요 조용히 다른 유핑기 돼가지고 내 포럼 때 만나가는데 이런 소리 안 해요 조용히 안 해요 조용히 그래서 뭐든지 간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강조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자연스럽게 부담스럽게 제가 포럼을 일주일간 했다 하잖아요 설악 관광호텔에서 너무 친구들 반가워 오람만 만나가지고 가서 했는데 가서 했는데 여섯 명 간대 두 사람은 몰랐어요 내려오는데 며칠만 내려오는데 한마디도 못했대요 포럼을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가진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가 되고 처음이시고 간절히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없으니까 뭐 못해 신앙들인데 거뭇다고 내가 한마디도 못했단 말을 몰랐어요 내려올 때 할 때 아 며칠 동안 한마디도 못했구나 그 정도로 포럼이란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프로그램 또 부담주지 마세요 그냥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말을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하는 걸 엄청 생각하고 엄청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한마디 하려 하는데 지나가버려요 지나가버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새가족이나 장결자들 마음이 문에 닫혀버리면 닫혀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용훈이 교회에 나오는 데까지 영적 싸움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안 뺏기려고 사단을 안 뺏기려고 이 성경을 데려가려고 막 처절하게 전도자와 불신 싸움에 벌어져서 데려왔는데 교회 와서 사단은 또 포기합니까 계속 또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도자 전도한 사람은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데려왔는데 청인회 가서 대학부 가서 고등부 가서 중등부 가서 기관에 가서 시험 들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담당 교육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가지고 새가족 위원들 계속 훈련시키고 있고 새가족 시도 지금 시대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잘 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새가족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또 장단 결실자가 다시 와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돼요 교구나 전도에 연결되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단임 목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24시 되어서 은약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견의 문을 열고 있어요 누가가 누가 보금을 통해서 이미 그 진리를 강조했음을 밝히면서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느냐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본문 3제를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 3절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 부활이었어요 부활 사실 이것이 4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평생 공생의 사육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인 정근해 보이겠다 십자가에 언젠가 달릴 것이다 달리고 나면 다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요 나사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정거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같이 있는 것이고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식의 3장의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대속적 희색적 죽음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요 부활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죠 기독교는 이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부활을 안 믿는 다른 종교들은 다 같다고 그래요 불교나 천재교나 기독교나 다 같다 심지어 저 러시아 정교의 심지어 무속까지도 다 같던 거다 그게 WCC예요 통합적 순복음 다 따불시시해요 신학 사상이 그렇다니까요 다 종교는 같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불교 교인들 보세요 불교 교인들이요 나 교회 간다 그러면 그리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 천재교 간다 뭐 잘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죠 다 종교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불교 간다 너 빨리 빠져나와 너 지옥과 천국 예수 믿어야 돼 그러죠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믿어 가진 사람하고 부활 신앙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부활에 없어요 부활에 관심 없어요 그냥 종교는 다 같은 거다 그럼 예수는 십자가 달릴 필요는 뭐 있어요 아니 마오메시나 석가나 예수나 같다고 하면 일일행대로 세우면 예수는 십자가 달릴 필요는 뭐 있고 우리 교회 나올 필요는 뭐 있어요 이 비자본대 아이고 시원한 저 저 공기 좋은 절에 가서 바람이나 쉬고 등산 겸 놀다 오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정가한 내용을 보면 십자가만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예수가 살나셨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십자가도 강조하지만 십자가 달랬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걸 연결해서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 증인 사도행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른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뽑는데 뽑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 자신들이 함께 체험했던 부활을 본 자 부활을 체험한 자 부활을 증거할 자 마띠야 그렇게 뽑잖아요 부활에 포커스가 있어요 사도를 뽑을 때 부활을 부활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부활을 해야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부활이 뭐예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문선명 내가 메시아야 죽었습니다 아직 부활 안 했어요 박태선이 내가 메시아야 죽었습니다 부활 안 했다니까 안상홍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래 찬양합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상홍이 부활했습니까 아니 신전지 이만희가 부활할 것 같아요 늙은 영감이 곧 죽을 텐데 아니 JMS가 정명서기가 어쩌신입니까 그걸 서울대 연대 고대 중심으로 연대에서 시작되었어요 JMS가 엄청난 대학생들을 챙겨 막 요즘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제가 봤어요 몇 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걸 신이래 신 주님이래 주님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 영생을 체험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혼토록 변화부지 증거해야 될 찬복음의 진리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시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다 복음 전두자의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되 이것이 영계 모든 성도들 모두 삶 속에 부활에 참 소망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까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토를 이어받아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식의 첫 발걸음을 디디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킨덩오부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 성도고 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더라 누가 보면 4장 43절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놓으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실제 누가 보면 8장 1절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미션을 실행했고 열두 제자도 함께 하심을 밝히고 있어요 누가 보면 9장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강조했습니다 4경전 8장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강단의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 필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전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경전 19장 8절에 보면 사도파울동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건면했다 그리고 4경전 내 마지막 말씀인 4경 28장 3절 31절에 보면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요한계시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내가 보험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랬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천국이 있습니다만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연기받으면 이미 하늘나라 임한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예수 거리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든 현장이든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거리도를 선포했다 학교 가서 직장에서 세상 현장에서 예수 거리도를 성교 현장에 선포했다 선포하는 현장에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캄보디 콜롬비아 가서 복음을 중개했다 그럼 그 현장에 예수 거리도를 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중요하냐 3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잠시 사단이 왕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싹 다 사단이 다 잡은 현장이에요 어두움의 공중원의 자원자가 한시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회복 원래 원래 하나님의 이 땅인데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저주받은 땅이 그래서 우리는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원단 말씀을 궁극적으로 모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군에 있는 필리핀 생도가 한국에 와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어제 졸업하고 보험을 왔다고 인사하러 왔어 인사하러 왔어 내가 똑똑하게 생겼어 민나나오 출신인데 민나나오는 가방이 없어 가지고 보따리 4등 했는데 그 민나나오 보따리 가방을 우리가 저번에 군보험에 줬다는데 이번에 300개 준다고 받으러 오다가 두 아이가 그 가방 받으러 올라오다가 물에 흔들어 둘이 죽었대요 그런 현장에 이 보험을 생겼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그랬어 당신은 나 끝으로는 필리핀 장교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대사다 대사 오늘 내가 글씨도 대사로 보낸다 그래 내가 성겨비를 탁 주웠어요 우리 군 보험 군성 군성국에서 또 가방도 300개 주고 또 우리 장년들 몇 명이 또 성겨비 주고 그게 뭐예요 민나나오 섬에 그 가난한 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네가 좀 보험을 전해라 영전 메시지를 잘해요 화면을 다 같이 가져왔어요 김기호 장로님이 지속하죠 영전 메시지 최소한도 영전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 안 된다 양육해야 되니까 양육 메시지 주라 자료를 좀 줘라 양육해서 양육해야 돼 66군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면 양육해서 66군을 다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이제 제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세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명령 따라서 마탐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마감은 16장 15절 20절에 15절 20절에 만민에게 요한봉 21장 17절에 후대들에게 1장 8절에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미션을 감당하자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요 예수 거시도의 절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다시 말하면 이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냐 뭘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여러분 세상에 뭘 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스타트만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에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사천만 대 운동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는 것이 이상태 치유 운동이다 사문 사문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영적 정도를 걷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단임이라 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만 해서 확실하게 사도연결적으로 이렇게 태양화부터 당회까지 장노들이 전성도가 원리되어서 이런 사문운동하는 교회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 막 캠프를 가고 이번 주에도 또 가잖아 뉴질랜드 가고 막 그냥 전세계로 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해요 지금 전문유성교사 왔다가 한 주간 했다가 또 지금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알렉산더 목사가 그 분이 원래 우크라이나 목사거든요 이분이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가 만나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왔었고 세계선교회도 많이 참석했는데 13년 동안 전문유성교사님이 양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사는데 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작년에 시민권 받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전문유성교사님이 이 교회를 예원지교회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원을 하겠다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기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까지 다 주려 이스라엘까지 지금 그런데 10월달에 성기술로 갈 때 설립에 드릴 파여야 설립에 이스라엘에 예원 설립에 드릴 파여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작은 증거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 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삶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들은 대한대하게 거침없이 올인 집중하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 25의 지옥대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거시도를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미있지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텐텔스타이 예수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싹 다 인생 인간 문제 다 해결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 없으신 죄사함 못 받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피 흘림 의뢰해서 모든 죄 저주 사단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래서 갈보리 산 은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자리에만 갈보리 그 자리에만 머물도록 속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갈라산 은약 마가다라빵 은약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만 추모해라 그래서 모든 종교들 기독교 안에 보면 지금 십자가 달고 다녀요 십자가만 달고 다녀요 십자가만 붙이고 십자가만 다 끝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기 딱 머물게 만들어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십자가만 잡고 이스라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경종 울리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저랍니다 액저 액저가 뭐예요 움직인다 역생명력 역동이 이렇게 액티브하고 움직여라 액저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만 추모하고 있으면 완전히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일 안에 교양제도와 성직자제도 그리고 일구까지 성례에 관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자기 입에 맞춰진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오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올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거의도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의 엘리크 소위보 그랬어요 천주교는 전부 다 지금 필리핀은 천주교 문안이냐 천주교 문안은 예수도 좋고 마리아도 좋다 마리아도 예수도 다 중보자로 성모 마리아여 거기서 망하는 것 알맞다 맞습니다 한국말도 잘해요 맞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여 오직 예수여 오직 예수 그거를 강조해라 오직 예수가 사실 강조 안하면 지금 필리핀은 다 망한다 망해 우리 지게 얼마나 많냐 망해요 망해 천주교 들어간 나라 안 망한 나라 있냐 봐라 남미 다 굶어 죽어간다 다 어렵다 사는 이하 사는 전부 다 전부 천주교 들어간 나라 다 망해 맞다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말아 오직 성령만 말해라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동적 이런 복음운동의 시대적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모든 신도들 이제 십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운동의 플랫폼이 되기도 와 주옵사사 어딜 가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직장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을 만들어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도 와 주옵사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